중국은 지난 23일 인터넷 발전상황통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6억 6천8백만 명에 이르렀고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자가 5억 9천4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생활은 갈수록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접속으로 택시 예약과 병원 접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6억 6천8백만 명으로 늘어났고 인터넷 사이트는 357만 개, 인터넷 보급률은 48.8%에 달했습니다. 인터넷이 의료와 교육, 공공서비스 등 분야와 점차 긴밀하게 융합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자는 지난해 연말보다 3,679만 명 늘어난 5억 9천4백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 수의 9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을 접속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은 화면이 커지고 응용 프로그램이 꾸준히 업그레이드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은 농촌 지역 인터넷 보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8천6백만 명에 이르는 농민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상반기 새로 증가된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서 약 절반은 농민이었습니다. 그 중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농촌 인터넷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추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몇 년간은 농촌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농촌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비중이 90%를 차지했습니다. 내 연구가 피해를 상호하더니 인상적이 60%를 차지했습니다. 핀드백하시간을 지폭ля에서는 비중이 90%를 차지했습니다.